안녕하세요. 김미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인이가 컴백을 했어요. 제가 예전에 샤월이었거든요.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와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. 그럼 저랑 같이 먹어가실까요? 그럼 시작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키 왜 이렇게 멋있어? 대박. 미쳐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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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ight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갈게요. 미친거 아니야 진짜 왜 군대 왔다 와서 더 멋있어졌어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사실 남자 아이돌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다들 뭐 잘 하긴 하지만 다들 많이 나이든 티가 나더라구요 군대 더 멋있어 춤추는 것도 더 무슨 기타 같아 기타 너무 멋있지 않아 이번에 너무 스타일리쉬하고 컨셉이라 이런 것도 노래도 너무 좋아 이번엔 할말은 이렇다 진짜 제가 리액션 영상 하면서 가장 큰 리액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진짜 대박 아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다 또 콜 미라 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화를 하지 말래 엄뚱 너무 잘 봤습니다 이거 물이 얍지한 필요가 없어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리액션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밍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